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 입니다 it에 대한 소식들 하루를 여는 이야기들 3가지 준비했습니다 출근길에 들으시면 좋으시구요 퇴근길에도 한번 더 들으시면서 주변에 많은 고민 부탁드릴게요 자 첫번째 이야기 네이버 미국 증시 실시간 제공 기능이 준비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네이버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증권사들이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 유튜버들의 생방송을 보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죠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회사를 믿고 쭉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 되요 회원가입 안하셔도 되구요 로그인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테슬라 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쭉 내려가게 되면 은 증권정보 테슬라 나오죠 지금 698달러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찍혀있구요 밤에 찍었으니까요 5.97%가 올렸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나스닥 증권거래소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건데 제가 재밌다 라고 하는 건 뭐였었냐면요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리서치에 대한 것들 보기 편하게 나와 있죠 5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 550달러 상향 조정 아닌데 지금 658이니까 쭉 내려가면 제퍼리스가 PT를 뭐 삭감한다 이렇게 대충 요거는 번역해 돌린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면 컨센셔스 나오죠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왔다갔다 그리고 더 내려갈게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죠 근데 요게 아니라 재밌는 게 토론이 있어요 토론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주가 하락부터 시작해 왔고 나스닥은 오르는데 머스크 민주당은 분열과 증오를 유발했다 그러니 니들이 돈을 못 번다 나도 유기일 들어가는데 이거 재밌죠 물론 이제 너무 이게 토론 방에다 명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보면은 너무 광기가 어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는 것들로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미국 증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다 다른 것들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두번째 얘기해보죠 아참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거는 네이버도 지금 카카오에 비해서는 없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증권 서비스가 없거든요 미래에서 타고 손을 잡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 관련한 서비스는 없다 보니 이쪽에 대한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늘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는 롯데홈쇼핑 이야기 드렸죠 그거 보고 나서 롯데홈쇼핑에서 NFT 관련해 확인하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쪽이 아니라 약간 좀 다른 쪽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롯데푸드 입니다 롯데푸드에서 전기차를 앞으로 도입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에요 2025년까지 영업용 차량을 모두 바꾸겠다 전기차로 요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들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겠구나 여기 수혜주는 도대체 뭐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159대 요 현재 영업용 가장 큰 차는 이제 159대를 쓰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거 되나 모르겠는데 자 한번에 도입도 아닙니다 매년 물량을 좀 나눴어요 2024년에는 78대 그리고 2025년에 11대 입니다 천천히 진행을 한다 차량이 궁금했었는데 현대자동차의 포터2 일렉트럭 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전기차 거든요 가끔 이제 충전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금액도 나와 있더라구요 4,190만원 부터다 이제 몰래 이제 보조금 받고 나면은 1000만원 정도 하고 하면 3000만원 2000만원 후반대는 3000만원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엄청난 매출을 올린다는 아닙니다 이번 이슈를 통해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기차에 진심이다 ESG 경영을 하고 있다 이걸 알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려가 보면 아 좀 더 아쉬운 거 제가 좀 적어놨는데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우정사업부에서 산다 그랬었었다가 물량 줄어들었다가 이슈 좀 많았었죠 배달용에 딱 좋은 서비스였는데 이거 왜 안 쓰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작은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겠죠 이건 아니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푸드가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관련된 것들 눈독들이고 있거나 기사를 좀 더 발견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워서 다음 달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이냐면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달러를 발행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제히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기사 내용들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있죠 위믹스 달러 윤곽이 나왔다 테라와 다르다 UST와 달리 안전하다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던 게 테라랑 누나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너무 많이 롤러코스트를 타니 이러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가지고만 있지 교환의 가치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화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투자의 대상으로 밖에 안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위믹스 달러도 시세 급등이 영향 없이 유지가 된다는 소식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야겠죠 사람들이 불안해 할 테니까 다만 이게 담보로 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의 코인이 있다면 하나의 코인하고는 달러랑 똑같다 예전에 근본 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달러가 원래 금의 일정량을 담보로 줬었잖아요 달러를 내게 되면 언제든지 금으로 줄 수 있는 거 그러다 포기했었죠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였었는데 위믹스 달러 같은 경우에 시세 급등 없이 유지가 되는데 이 담보가 어떤 건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걸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언급된 내용은 안전 자산을 100% 담보하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동일한 가치의 위믹스 코인이나 다른 담보 자산으로 교환될 수도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음 달 15일 정도는 돼야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가 나올 것 같아요 대신 차이점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테라랑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을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말이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명쾌하죠 위메이드 생태계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재화 같은 것들을 바꾸는 데 쓰일 수 있겠죠 이미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선 P2E 게임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될지는 미지수이기는 해요 위메이드가 만들어가는 거는 지금 자체적인 블록체인으로도 갈아타고 있죠 여기다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인디게임 회사나 자금회사들로 다 이쪽 생태계에 들어와라 그러면 코인을 써야 될 텐데 우리 걸 써라 이게 위믹스 코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A라는 게임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B라는 게임에서도 동량 토큰을 벌 수 있다라면 코인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게임이 더 쉬워요 여기서 더 많이 벌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위믹스 달러로 교환을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게임에서는 여기서 벌어들이는 코인은 C라는 코인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얘를 갖다 B로 적용하게 되면 환율처럼 우리가 뭐 N화라든지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별도로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믹스 달러라는 이야기하면서 이 스타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위믹스 게임 생태계 기축통화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까지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을 구매하시면 안되겠죠 투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날아갈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기도 하고 15일에 발표라고 하니까 조금 조금씩 정보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는 것도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3가지 주식이었습니다 네이버 미국 증시 실시간 검색에 대한 이야기 롯데푸드 전기차 도입 위믹스 테이블 코인 발행 예정 소식이었습니다 내일은 한번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애플의 새로운 행사 6월 초에 열리는 거 6월 5일로 점쳐지고 있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 이거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아직 명쾌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 안 들었는데 내일은 이 소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출근길 행복하시고 퇴근길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소식들 박박 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일상 IT 감사합니다.